안녕하세요 Y입니다. 전세계의 오징어 게임 열풍을 불어놓은 배우 이정재. 인기 드라마 슬픈 연가에서 전설의 소라계 짤을 만들어낸 배우 곤상우의 과거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터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일으키고 매니저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이정재와 곤상우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에는 이정재와 곤상우의 과거 기사들이 언급되었는데 먼저 이정재는 두 번의 음주운전이 발각되었습니다. 첫번째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222%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자신의 자동차인 BMW로 마티즈 옆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에도 친했던 정우성과 함께 있었던 이정재는 사고에 대해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말로 출동한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경찰서에 간 이정재는 내가 운전한 것이 아니라 매니저가 대신했다라는 말로 음주운전 협의를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결국 이 음주운전으로 이정재는 불구석위권 면허치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정재는 3년 뒤 또 같은 음주운전을 범합니다. 2002년 청담동 근처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된 것입니다. 사고를 낸 것은 아니었지만 두 번의 음주운전이라는 타이틀로 커리아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곤상우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2010년 영화 포화속으로 촬영 후 뺑소니 사고를 낸 곤상우는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청담동 에딩홀 부근에서 본인의 차를 물고 중앙선을 침범 불법 좌회전을 하던 곤상우는 순찰차에 적발됐습니다. 정지 명령을 어기고 무시한 그는 결국 주차된 차량을 치고 우진하다가 경찰차까지 들이받은 일을 벌였습니다. 뺑소니 이후 차를 버리고 갔지만 경찰은 차 안에 있던 곤상우의 매니저 명함을 발견하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때 매니저는 자신이 사고를 낸 것이라는 말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지만 경찰서에서 사실관계를 깊이 조사하자 사실은 곤상우가 타고 다니는 차량이라며 실토했습니다. 현장을 도주한 뒤 지방으로 떠났던 곤상우는 이틀이 지나서야 경찰서에서 조사받았고 이에 따라 음주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커뮤니티 그룹원 누리꾼들은 와 진짜 몰랐어 둘 이미지 진짜 좋았는데 완전 깬다 음주 운전자들 복귀 웨일이 금방 하는 거임 특혐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편 이정재는 자신이 직접 연출한 영화 헌트로 칸의 비경쟁품은 미드나잇 스크린링에 초대됐으며 곤상우는 하반기 공개 예정인 웨이브 오리지널 시리즈 위기의 X에 캐스팅되었습니다.